이어서 지구촌 기획 소식입니다. 전례 없는 폭염이 길게 이어지며 한국의 사계절 길이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계절 분류 기준이 세워진 1979년 대비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는 경향이 또렷해지면서 계절을 재정의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지난 9월 30일 온난화에 따른 계절 길이 변화 및 부문별 영향 포럼을 개최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 노력 없이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2071년부터 2100년 서울은 지금보다 여름이 40일 더 길어지고 겨울이 40일 더 짧아집니다. 같은 시기 부산은 여름과 봄, 가을이 번갈아 오는 겨울이 아예 사라진 날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20년에서 40년 때엔 대도시 일부 지역과 해안 지역, 그리고 2080년에서 2100년 때엔 강원도 일부 및 해발고도가 높은 산악지역 외 대부분 지역엔 아열대 기후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사계절 간 길이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던 옛날과 달리 계절별 길이 차이가 날이 갈수록 심화하며 사계절 재설정은 불가피한 일이 됐습니다. 특히 산불, 홍수 등 기후 영향을 받는 재난이나 농업 등 생장과 관련된 대책은 이 같은 계절 구분에 따라 수립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한국은 기상학적 여름의 기준을 일평균 기온 9일간 이동 평균한 값이 20도 이상 올라간 뒤 다시 떨어지지 않는 때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에 따르면 여름은 최대 5월 초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 겨울은 절반가량으로 줄어듭니다. 날씨 길이가 재조정되면 농업, 어업 등 동식물 생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분야 정책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통적 홍수기와 갈수기의 기준이 변화돼 각종 용수 확보 및 취수원 다각화, 수질관리 등에 대한 세부 기준도 조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기상청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라 각 계절의 길이가 달라지는 기미가 감지돼 학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계절 재조정의 구체적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유튜브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 더빙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유튜브 콘텐츠의 국가 간 장벽이 낮아져 유튜버 생태계가 급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유튜브는 9월 18일 미국 뉴욕에서 메이드 온 유튜브 행사를 열고 자동 더빙 서비스 오토 더빙을 공개했습니다. 1,800만 명 구독자를 보유한 미국의 코미디언 애덤 더블유는 이날 행사에 참여해 오늘 소개된 유튜브의 새로운 제품 중에 오토 더빙이 가장 흥미롭다며 전 세계 구독자와 소통할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애덤 더블유에도 구독자 1,400만 명의 브라질 유튜버 주주 나투 구독자 320만 명의 미국인 티파니 등도 오토 더빙을 이날 최고의 히트작으로 꼽았습니다. 오토 더빙은 현재 시험 단계입니다.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구독자는 클릭 한 번으로 자신이 원하는 언어의 더빙한 음성으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언어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어 등까지 마련됐고 점차 대상 언어를 늘릴 방침입니다. 유튜브는 현장에 배치한 기기를 통해 오토 더빙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화면에서 크리에이터가 영어로 콘텐츠를 설명하고 있는 동안 스페인어로 오토 더빙 언어를 선택하자 시차 없이 실시간으로 더빙된 스페인어가 흘러나왔습니다. 크리에이터의 목소리와 억양도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날 제품을 설명한 닐모한 유튜브 최고 경영자는 오토 더빙은 다양한 크리에이터가 베타 버전으로 경험해보고 있다며 조만간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토 더빙과 같은 AI 기술 발전으로 크리에이터 생태계가 일대 변화를 맞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언어의 장벽이 사라지면 한국어를 쓰는 국내 유튜버가 해외 시장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독자 수천만 명을 거느린 글로벌 유튜버로 인해 한국 유튜버 생태계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시각장애인의 시력 회복을 돕는 실험용 기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9월 18일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청은 최근 뉴럴링크가 개발 중인 블라인드 사이트라는 장치를 혁신적 기기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청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치료를 돕는 기기를 혁신적 기기로 지정하고 신속한 개발을 돕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사이트는 두뇌 연결한 칩과 전기 신호를 이용해 시각장애인들의 시력 회복을 추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블라인드 사이트를 활용하면 두 눈과 시신경을 잃은 사람도 앞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시각피질이 온전하다면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도 앞을 볼 수 있다면서 개발 초기에는 해상도가 낮은 그래픽처럼 보이겠지만 점차 자연적인 시각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시각을 갖는 것으로 영화 스타트랙에 등장하는 캐릭터 조디 라포지에 비유했습니다. 로이터는 다만 뉴럴링크가 언제 블라인드 사이트에 대한 임상시험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괴짜 엉망장자로 불리는 머스크는 테슬라로 친환경 혁신 도구인 전기차를 일반화하고 스페이스X로 민간우주 시대를 개척하는 등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뉴럴링크는 시력회복장치 외에도 신경훼손으로 신체가 마비된 장애인들이 일상적 활동을 하는 데 불편을 덜 느끼도록 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재님께서는 증산도도전 7편 27장에서 성주를 모시는 후천 조화성경공사에서 밝고 환한 1월에 장님이 눈을 뜨고 상극이 제어된 오행으로 병자가 낫느니라 하시며 후천성경의 장님 눈 뜨는 공사를 보셨습니다. 천지공사로 도술과 기술이 만나 광명을 찾아가는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